아우 뼈 큰거 나왔네. 요게 하이라이트지. 요거 하이라이트 먹고 이용해야 됩니다. 이게 뼈가.. 소개 목적은 달성했으니까. 최근 방송 연속으로 했는데 소개 인턴님 만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. 앤맹커멘트 일하는데 또 갑자기 요 이번주에 들어와서 날씨 좀 풀리더니 기숙이도 접어들어가지고 소리 없어. 소리도 없고. 앤맹커넥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. 요즘은 여성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전기자동거 타고 많이들 하시라고. 그런게 있어요. 두 번 다시는 가기 싫다. 고맙습니다. 어디서나 해야지 방종 하려고. 5천원 줬잖아. 응? 5천원 줬는데 이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지. 만원에 한병인데. 그래도 많이 봐줬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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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